나 쏘네 2층에서 와 얘 푸싱하는 거 잡아줄게 4번째한테 들켰고 너 쏘네 잡았다 사운드 좀 아 이분 밖에 나와있다 한대 두대 필이야 얘 필이야 파라노시아 가까운 1층에 있다 어 하나 위치 모른다 하나 계속 차는데 안보여 형 너 모르지 않아? 아닌가? 뭐라고? 아 하킬 찾구나 하킬 찾았어 2번 차 어디? 2번 차 탄다 하킬 안찍을게 저 다시아 먼저 간거 두명에 저 픽터 한명인거 같애 이거 못봐 롱아 핑 찍어서 올래? 4번 하킬이고 거기 자리야 거기 자리야 쭉 올려봐 쭉 올려봐 하킬다고 쭉 올려봐 차 박킬 다시 하디 조심 다시 하디 없어 여기 돌아다니고 있었어 여기 돌아다니고 있었어 여기 돌아다니고 있었어 오른쪽 1층에도 하나 2층에 2층에 있어 2층에 2층에 있어 1층 계절이야 폭 갈게 못 갔다 못 가고 뺐다 나 1층 계절이야 이제 기어다니고 이제 기어다니고 이제 기어다니고 이제 기어다니고 내가 찍어봐 내가 찍어봐 야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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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팔에서 뒤로 빠지는 곳이야 팟 배버리 이쪽 담받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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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어 폭 올려놨다 너한테 아 오케이 안 잡고 들어왔어? 기다렸다 아 2번 나무 기절 나무 기절이 2번 빠진다 2번 빠진다 2번 빠진다 아 더 왼쪽에도 있다 2번에 둘에 지금 웨프에 하나? Nat 네 발 폭짓 네 어 더 캐릭고 발 폭 안 맞았다 리바 1번까지登 다시 기절 지나간 canvas 끝났고 핀셉에 최소 둘 유튜브 출신이라 좀 힘들어 경찰차 왼쪽 앞이 기둥해 아니 나 거기서 손 드라그에 맞았어 어? 내가 가야 돼? 왜 못 가 1번에 있다 1번 1번에 있다 1번 1번은 담벼락 뒤 오 2대 2대? 3대? 아 진짜 담벼락 뒤기죠 몰라 라스트 보러 바위 오른쪽엔 없어 이볼라인 조심 이볼라인 조심 이볼라인 조심 파밍 좀 하고 뒤로 빠진다 뒤로 빠진다 비절이야 뒤로 빠진다 비절 저 MK 좀 이상해 이거 어딘데 끝났어 오른쪽 끝까지 뛰어온다 나 기다려봐 내가 봤나? 한 번 볼게 랭 끝 한 번에 한 번 기다려봐 아 진짜 차가 좀 이상해 아이스크림 차 나 보고 있네 나 쏜 거였구나 나 리바데 리바데? 리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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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